저 아버지, 심 기사님 연락처 있으시면 저한테 좀 보내주시겠어요? 원섭이 연락처는 왜? 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 며칠 있다가 우리 집으로 오기로 했어. 아, 그런 게 아니라 한동안 제 차를 좀 운전해 주실 수 있는지 만나서 부탁해 보려고요. 운전할 시간에 좀 업무도 보고 쉬고 싶기도 하고요. 아, 그래. 너 기사 붙여주는 걸 깜빡했구나. 근데 원섭이가 공방 사업을 조그맣게 해서 형편이 될라는지 모르겠는데? 연락처는 알려주세요. 얘기는 제가 건네볼게요. 그래, 알았다. 잠시만요, 경주 씨. 네. 이제 됐어요. 마당에서 받는구나. 네. 아가씨랑 미리는 일찍 잠들어서. 아휴, 춥겠는데. 괜찮아요. 옷 많이 껴있고 나왔어요. 팀장님은 좀 어때요? 내일 오전에 퇴원할 거라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네. 참, 낮에 회사에서 본부장님 뵀는데 휴직하신다던데요?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휴직이라니. 그러고 보니 영희 씨가 무지무지하게 서운하겠네. 세준이 참 좋아했는데. 좋은 분이시잖아요. 나한텐 여러모로 고마운 분이고. 아쉬워요. 내가 꼭 얘기 전해줄게요. 아, 춥겠다. 얼른 들어가요. 나 내일은 출근할 거니까 우린 회사에서 봐요.